약초로 백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비나 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씨입니다.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좋은 약초를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뿌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나 있는게 많이 보입니다. 자 이 약초의 이름은 선박이입니다. 고채, 선나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쓰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기석이나 덜, 밭, 풀밭 등 어디든지 잘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 해사리 풀입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씁니다. 생량명은 황가채입니다. 독성은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유익하고 이로운 약초입니다. 잎은 요렇게 민들레잎처럼 뿌리잎이 뭉쳐져 나옵니다. 톱니가 굵은 톱니가 있죠. 꽃은 오칠월에 노란색 꽃이 여러개 줄기 끝과 가지 끝에 핍니다. 전체에 털이 없습니다. 만지면 부들부들합니다. 굉장히 보들보들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입줄기를 뿌리를 자르면 흰접이 나옵니다. 성분에는 사포닌과 베타카로틴, 칼륨과 칼슘, 인, 철분, 식이섬유, 시나로사이드, 트리테로페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눌린, 비타민 A와 C, B1과 B2, 단백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첫번째, 혈관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혈관 속에 섞은 기름대들이 많이 쌓인 것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탄력이란 혈관질병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정혈작용, 혈액의 높여밀인 어혈,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을 제거하고 녹여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장병과 혈춘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뇌경색, 그리고 뇌출렬, 뇌졸증, 그리고 중풍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특히 신장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입니다. 즉, 혈관에 쌓인 기름을 제거하고 씻어주고 녹여주는 약초입니다. 그만큼 혈관 건강에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번째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좋은 약초입니다. 심장이 공급하는 혈액의 양과 동맥의 혈류에 대한 저항 정도에 결정되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동맥의 혈관이 좁아 많이 발생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토롤 수치가 높은 그런 현상들을 제거해줍니다. 동맥의 혈압이 높은 수치를 조절해주며 피가 끈적끈적하고 혼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즉,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약초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번째로는 당뇨병과 합병증 예방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체장의 기능이 나빠져 인슐린 분비 조절이 안되어 혈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는 당뇨병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합병증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탁월한 약초입니다. 네번째로는 변비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 장의 연동운동과 점막을 자극시켜 활발하게 해줍니다. 장안의 환경을 정화시켜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입니다. 소화된 흡착물의 양을 늘려주고 다른 흡착물까지 흡수하여 캐벤을 볼 수 있게 하여 몇십년 묵은 숙변까지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필요 없는 살을 찌게 하는 비만의 원형인 뚱불균과 비만세균, 비만세포를 없애주고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고도비만과 복부비만, 가도한 뱃살, 내장지방의 지방을 연소 분해하는 효과가 탁월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요요현상과 셀룰라이트를 억제해주는 좋은 약초이기도 하며 살 잘 빼주고 살찔 시간, 빈틈을 주지 않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구름이 서서히 그치면서 해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폐의 기운을 붙돋아주어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폐질환과 호흡기질환, 기간지질환에 좋은 약초입니다. 초기에 감기, 기침 증상을 보이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피를 토하는 결핵, 가래와 심한 기침, 호흡곤란인 정상인 폐렴, 호흡곤란과 발작정세인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에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만성기간지염과 기간지폐렴, 편도염,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삼칠 때 통증, 그리고 후두염, 이누통, 이누염에 좋습니다. 그래서 기간지 건강에도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토코페럴보다 1-4배 이상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의 종량을 크게 줄여주어 암발세포의 발생률을 90% 이상까지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대장암과 결장암, 간암, 위암, 골수암을 예방해주어 말기, 위암 환자도 완치한 사례가 있는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로서는 간의 기능을 좋게 해주어 간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약초입니다. 간의 사인 돌덩어리 같은 지방간을 없애주고 몸에 피를 잘 돕게 해줍니다. 강경화와 간염, 간질환에 좋습니다. 특히 강경화에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의 세포의 정식과 복구, 회복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지방간을 없애주어 알코올 해독과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만성피로 회복에도 좋아 불면증을 없애주고 수면장애도 극복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여덟 번째로서는 피부 미용과 미백 효과도 다그랍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고 매끄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금버섯을 일으키는 멜라민 색소의 침착 방지와 그리고 콜라겐 형성의 활성화로 기미와 주근깨, 피부 잔주름, 잡티, 여드름 등을 없애주어 피부세포의 신생세포를 증가시켜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로서는 위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화기능을 개선해주어 위염과 위계양, 속초림, 더부룩한 정상, 위통, 위상가하다, 영유성 식도염을 개선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어 수화력도 왕성하게 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장 건강에 좋다는 뜻이죠. 열 번째로서는 눈 건강에도 좋아 시력을 증진, 개선시켜주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막막을 보호해주고 붉은빛을 감지하는 로독신의 활성화로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백내장과 농내장, 항방변성증, 야맹증을 크게 개선해줍니다. 특히 야맹증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탁월한 약초이기도 합니다. 열한 번째로서는 구강건조증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치매 분비율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아져 당뇨가 있는 사람들의 소갈증에 큰 효염이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데친 선박이를 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찍어 먹어도 됩니다. 전초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그늘에 말려 약 50g과 물 1L를 넣고 다려 식후에 한 잔씩 먹으면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볼 수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무침으로 해먹으면 복부 비만과 뱃살, 호도비만, 내장지방에 살찌는 원인인 뚬뿌근과 비만세균이죠. 그리고 비만세포를 확 줄여주고 없애줍니다. 그래서 변비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선박이는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먹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데쳐서 먹는 게 좋습니다. 먹기만 해도 살을 빼주는 아주 그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을 해독하는 최고의 약초이며 폐렴의 명각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방지해주고 혈관의 흐름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선박에 대한 효능과 자란을 마치고 약초로 배우고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